최근에도 30대 초반의 젊은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되는 웃지 못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이 여성이 진짜 남편을 그렇게 살해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뭔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한 거지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돈 갖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목돈이 필요한 거지 거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남편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사례는 그냥 잊혀질만 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관의 문제예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6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바울이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그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모든 집집마다 지금 인터넷 선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부모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신을 그냥 사로잡아버리고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가치관도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악한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점 이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저는 사실 너무 그것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요 기독교인들은 나서서 우리가 이걸 찬성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 앞서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내용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무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왜곡된 가치관이 그 안에 끼어져 들어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혼란스럽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세미나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 반대하자 알고 찬성하자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출발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코미디 같은 이야기 여러분 다 들으셨나요? 어떤 남자가 우리나라로 치면 여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벌거벗고 여탕에 들어가 난리가 나서 항의하니까 그 직원이 알던 모를 듯 답을 하네요 그 남자 몸을 가진 그 사람을 여탕에 들려다 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댑니다 그 고객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여탕을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주법이 제가 내일 새벽에 여탕에 기분 나빠지 내가 왜야? 나 말고 어떤 거 정신나간 어떤 남자가 내일 새벽에 여탕에 들어가서 나 몸은 남자인데 내 정체성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돌려 보내주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코미디 프로에 나온 게 아니고 외설스러운 영화에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혹여라도 우리가 차별검질법을 만들었다가 우리도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당일시 말하고 싶어하는 그 삶의 목표가 2절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제가 목표를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로 얼마나 잘하는지 유튜브에 제 설교 조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이 모든 게 다 1절이에요 이제 1절을 뛰어넘자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이런 목마름은 뛰어넘고 그리고는 1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2절로 넘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이게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보니까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가 젖된 아이래요 굳이 이걸 안 넣더라도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건 다 평안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다윗이 그 아기가 젖된 아기다 이게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젖 먹는 아기는 배고픔이라는 자기 피로를 채울 때 필요한 게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려줄 때 그때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젖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배고픈데 안아도 절대 울음을 거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 넣냐고 젖 달라고 이게 젖 먹는 아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고요와 평안은 젖된 아기예요 더 이상 어머니에게서 자기의 결핍을 추구하지 않아요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 처음 있는 분들 당당히 구하세요 여러분은 젖된 아기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젖된 아기가 되느냐고 안아주시면 귀찮긴 하지 여러분은 젖 먹는 아기가 돼야 돼요 구하세요 마음껏 구하세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결핍입니다 마음껏 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모태신앙인인 제가 평생을 예수 믿었다는 제가 기도하는 게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냥 젖 달라고 칭얼거린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젖 먹는 아기처럼 엄마 품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젖을 물려 고픈 배를 채워주니까 내가 만족이 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거래 관계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도대체 요새는 안 주신다고 품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투정을 부린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 어거스틴의 명언 한마디가 떠올려졌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분이 주시는 건 무엇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 내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목마름이 없어졌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10편 16편 8절이요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더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하고 흔들리는 건 다른 내용이잖아요 내가 어떤 결핍을 경험하는 거 회사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저런 머리가 아픈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것하고 존재가 흔들리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로마스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전부 다 저때 나이와 같은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0편 131편의 결론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하를 바랄지어다 그분이 주시는 떡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를 바르는 거죠 이게 저때 나이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이 인정욕구, 가시적인 거 무슨 서울대, 유명한 취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이걸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그게 뭐냐? 한계 걷기예요 한계 걷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10편 131편 1절 후반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한계 걷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힘써도 안 되는 일 이 한계 걷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한계 걷기는 난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런 어떤 자포자기하고 그런 차원의 한계 걷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차원에서의 한계 걷기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대 숙제가 한계 걷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분당우류기를 개척한 이유는 더했습니다 제가 끝간데없이 에너지가 많아서 엄청 저는 에너지가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엄청 부산하고 설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하다못해 서랍도 열었다 닫았다 이러야 되는 게 제 성격이에요 이번 5주 동안 휴가 1박 2일 했습니다 누가 너무 좋은 집을 빌려주셔서 2박 3일로 가족이 갔다가 하루 자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하루 잤으면 됐다 그러고 바로 철수 밤이 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그게 저예요 힘 안 들어요 에너지가 저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평생의 숙제가 한계를 끊는 거예요 절제 사탄이 아단과 아와를 공격할 때 그 유혹의 초점이 뭐였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공격의 초점이 뭐죠?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한계를 지워라 이게 딱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경계를 다 지우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에 올림픽이 참 여러 가지 감동을 줬지만 코미디가 하나 벌어졌잖아요 그게 여성 권투에 XY 염색체 쉽게 말하면 남자라는 뜻이에요 XX 권사님 여성이에요 그런데 염색체가 XY 염색체가 뭐 딱 보니까 남자더만 그 남자 자기는 XY 염색체지만 난 여자다 내 정체성이 여자다 그러니까 또 그 IOC라는 이 공인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그 시합 보셨죠? 그 무슨 여자라고 주장하는 그 남자가 그 여성을 두들겨 패는데 이래 전에 한 방 때리니까 이 여성이 나가 자빠져버려 기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제재하지 않고 그래서 뻔한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두 나라에서 두 남자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금메달을 땄는데 내가 참 가관이다 싶은 게요 그 나라들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고 그 두 나라가 다 환영한다 남자가 이기면 어떠고 여자가 이기면 금메달하러 땄는데 금메달 이게 전부 다 가시적인 목표가 그런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수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존중해야 돼요 참 안쓰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이거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 도와줄게 이게 잘 회복이 돼도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 하고 에이 뭐 그 남자인데 그렇게 여자가 하고 싶니? 그럼 뭐 해라 뭐 이거하고 같은 얘기냐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멀쩡하게 어제도 또 나오더라고요 또 봐도 또 남자예요 그 두 남자가 그 여자를 리인해서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 괜찮은 겁니까? 전부 지금 이 시대가 한계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로마스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한계를 걷고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구호 같은 말씀이 야고보수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제 분수를 잘 지키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교회가 커진 게 제 존재가 커졌습니까? 그 까불고 설치고 다니지 않으려고 에너지는 많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뭐 한국 교회를 살리는 모임 근처도 안 가요? 한국 교회를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교회 하나도 못 살리는데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수를 지키고요 파도가 아무리 성이나도 해운대 가보세요 아무리 파도가 화가 났으면 그냥 삼킬 것처럼 그렇게 파도를 쳐대도 닦고 해운대 모래사장 건너까지 안 가잖아요 그게 한계 지키기예요 푸우간에 한계 지키셔야 돼요 화나는 거 좋은데요 말 한계 지키고 해야 되고 항상 이 한계 지키기에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다면 두 번째로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기 위해 해야 될 실천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교만 잠재욱입니다 교만 10편 131편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세 번 얘기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된다고 했을 때 그가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는 게 교만하지 않겠습니다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교만이야말로 우리가 이 젖된 아기와 같은 그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와 같은 평안을 빼앗아가는 흉기예요 흉기 교만이 왜 위험합니까? 신명기 8장 14절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 보세요 너의 하나님의 여호마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은 하나님의 한계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난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이게 교만이 갔어요 그게 내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물철학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욕심이 나는데 참으면 힘들긴 해요 병도 나고 그래요 하고 싶은데 참으니까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동공원 앞에 있는 다 지어놓은 예배당을 거의 재료비만 받고 가져가라는 그거를 참느라고 몸살은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욕심 참아보세요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참아야 돼요 왜? 제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서고 아마 좀 지쳐도 가라 그러면 또 일어나서 힘내야 돼요 또 더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또 서야 돼요 이 한계 끊기 그 한계 끊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좀 까칠한 거 상대방이 배우자가 좀 불편하겠지만 그건 치명적이지 않아요 저같이 욱하는 성격 고쳐야 되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 찾아온 이 교만 이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만으로 망한 인물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우시아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정치를 참 잘했거든요 여러분 뭔가 좀 잘 나가면 이미 교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에게 칭찬 듣고 하는 이게 그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역대가 26.16주를 보십시오 그가 강승하여 지메 일이 잘 풀렸다는 뜻이죠 그가 강승하여 지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강승하여 지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게 인간의 굴레예요 여러분 이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잘 나가기가 이게 뭐 백의 하나 천의 하나 아니냐고요 나머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안 돼가지고 성공에 목말라 그렇게 힘들고 어쩌다가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경제인들을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테레비전 뉴스에 막 미치듯이 싸우는 그 사람들 보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국회의원의 당선 대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고 출마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같이 이 교만이라는 게요 그가 강승하여 지메 그 마음의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 교만한 게 왜 위험한 가면요 역대학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하를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원어에 더 가깝게 제가 의미를 풀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야 하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하를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이 끊어지니까 찾아온 건 불안밖에 더 있냐고요 맨날 불안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바람에 나는 겸 막 열일을 갔다가 아니네? 막 또 절일을 갔다가 아니네? 그렇게 열심히 우왕좌왕하는데 여름 내내 그렇게 잠 안 자고 설치했는데 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네 계속 바람에 나는 겸 겸만 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면 우리 내면에 인생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본문 1절 말씀 요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기 위한 실천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높이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호하를 바랄지어다 여기 나오는 요호를 바랄지어다 이걸 원어로 보면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이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야 이거 내 인생은 나야 이거 이 노래 부르면서 이건 내 인생이야 하는 사람 안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내 실력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내 어떤 부지런함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 다 아시죠? 10편 147편 10절 11절 요호하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요호하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거 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존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sept센터에 대표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사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